주식 투자의 세계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염블리, 염승원 부장 모셔야 될 텐데 휴가 갔다 왔죠 일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시험은 안 보셨죠? 우리 매니저 주식대학 겨울학기 시험은 아직 안 보셨죠? 네, 아직 안 보셨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보지 않았습니까? 60점 맞았답니다 60점 나왔고요 지금까지 제가 60점도 뭐 하나 줘야 되나? 뭘 줘요? 60점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성적 우수자 하니까 약간 좀 그러네 성적 괜찮은 분들 열 분한테는 네, 전장, 전장이라고 그러죠 네? 전장 전작이 뭐야? 전장 전액 장학금 아, 전장이라고 그래? 네, 전장이라고 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반장 반장 10분 전장 네, 10분은 반장 10분은 반장 그리고 무려 300분은 책장 책장 야, 교제를 무료로 드리나? 책장 그러니까, 하여튼 많이 보세요 301등 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연분리도 강의하시는데 이것도 해야 됩니다 네, 신분 문제 제가 전장 합시다, 이거 네, 알겠습니다 6월, 5월 말쯤에 전장해가지고 그때는 한 20명 드릴까? 이렇게 시험을 본다는 게 사실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꼭 해야 돼 이렇게 뭐 한 다음에 중간에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포기한 분들도 그렇게 안 해야지 효과가 있어야지 이게 교육이 그래야 대학이지 내가 제대로 이게 좀 배운 건지도 한번 테스트도 해보면서 또 재밌어요 이게 쟤네들은 저거 해가지고 시험 본단다 그래서 오히려 저 강의 안 듣는 거 아니야 의문 아니에요 여러분 전장하고 싶은 분만 하세요 네, 시험 한번 꼭들 보시고요 재미있는 항상 자기가 머릿속에 딱 들려면 딱 이게 처음에 듣잖아요 들으면 다 이해는 하잖아요 그러고 끝나면 사실은 머릿속에 안 남거든요 근데 한 번도 대세김질을 할 때 사실 이게 머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시험은 진짜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런 면에서 업계 최초래요 우리가 시험 보는 게 시험 봐가지고 수업료 강의료 다 돌려주는 100% 캐시백 우리가 업계 최초라는데 그래서 인강업체 사장들이 나한테 짜증내더라고 그런 거 아니야고 여러분 치팅하지 마십시오 괜히 컨닝해가지고 나중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럼 오늘 염불리 염문승만 부장과 함께 오늘 증시 개장 상황 한번 쭉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시간이 지금 한 5분 정도 개장까지 남아있으니까 어떤 것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그래도 이슈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배터리 줄이자는 뉴스가 일본 니케이 신문에 의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 기업들한테는 되게 큰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의 GM과 포드에 필요한 차량용 반도체 그것만이 아니라 배터리 의류 그 다음에 히토류까지 다 지금 여기 핵심 부품에 다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좀 배제하고 일본, 한국, 대만, 호주 이 4개 나라가 4개 나라의 제품을 미국 기업들이 쓰도록 하자 이런 방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보다 더 강력한 그런 체제를 구축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니케이에서 입수한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이제 중국과의 거래를 줄이도록 그러니까 동맹,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야 너네 중국과 거래를 줄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좋은 거냐 이거지 근데 그거는 일단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어쨌든 수출하는 데 있어서 중국과 경쟁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호재가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요 고태봉 센터장님도 여기 인터뷰 기사가 나와 있는데 미국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다 그렇겠죠 이렇게 좀 내다봤고요 특히 LG와 SK이노베이션이 이미 배터리 생산시설을 두고 있고 삼성 SDI는 아직은 없지만 헝가리 공장에서 포드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다만 현대 기아차는 좀 난감할 수 있다는 게 얼마 전에 CATL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이미 입찰도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면 미국에 수출을 못해요 사실 왜 CATL을 한 거야? 글쎄요 그건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또 BYD 배터리도 탑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에 그러니까 현대차는 좀 난감해졌어요 이거를 미국이 하려면 SK나 LG 삼성 걸 써야 되고 근데 중국에서 또 영업을 하려면 중국 걸 써야 되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원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수출용은 아예 아니 근데 중국 사람들은 현대차 사주지도 않는데 그렇죠 차는 안 사요 안 팔리잖아 아니 근데 이제 팔려고 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배터리를 좀 의도적으로 탑재하려는 영향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한국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되게 좋은 뉴스 같아요 반도체하고 그래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좀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떤 또 영향을 줄지 그리고 미국 4차 산업 공급만 해서 어쨌든 중국을 빼는 전략을 좀 계속 추진한다고 하니까 한국의 제조업체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뉴스 같긴 합니다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연기금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복지부 장관이 리밸런싱 논의하겠다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연기금 매도가 뭐 아직은 나오겠지만 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좀 나왔으니까 조금 진정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했군요 그러니까 리밸런싱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40일째 연기금이 파니까 복지부 장관이 가장 수장이잖아요 그렇죠 기금위원이 위원장이에요 다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다고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논의하니까 다음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나 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복지부 장관이 일단은 너무 지금 매도에 대해서 좀 한번 조절해보자 이렇게 나오면 또 되게 호재일 수 있는데 일단 논의하겠다라고만 지금 언급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연기금의 매도가 진정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일정은 일단 한국은행 금통위가 오늘 좀 열리게 되고요 EU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데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이제 요즘에 금리가 좀 올라가니까 어떤 스탠스를 좀 보여줄지 파열 의장과 좀 괴를 같이 할지 발언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분 남았네요 오늘은 뭐 급등 출발하겠는데요 어제 지수가 거의 폭락을 했는데 오늘은 62포인트 정도 3057에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미국은 또 오르고 이게 항상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장중에 한국만 빠지고 아시안 급 나가고 미국은 또 올라버리고 어제는 또 홍콩에서 뭐 세금 올린다고 거래세 뭐 인상 근데 그게 그렇게 악재예요? 인지세라고 그러던데 큰 악재는 아닌데 홍콩이 차지하는 게 크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거 같아요 앨런 재무장관도 세금 인상 한번 꺼낸 적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도 어쨌든 법인세 인상이 공약이고 근데 홍콩의 거래세 인상이 이게 좀 약간 그 불안 심리를 또 지켰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 반 독점 세금 이런 것까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별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홍콩이 근데 그게 좀 도화선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은 오늘 급등세로 좀 출발은 할 것 같고요 현재 하이닉스가 어제 마이크론이 워낙 좀 강해서 4% 정도 급등세로 일단 출발을 했고요 삼성전자도 한 1% 정도 상승 출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금호소규가 한 4% SK이노베이션도 지금 4% 올랐고요 LG이노텍도 3% 확실히 밧데리 회사들이 좋네요 좋은 분위기고 정유회사도 좋습니다 어제 유가가 올라서 SO1도 한 4% 정도 화학정유 이런 기업들 지금 분위기가 좋고 어제 이제 SK바이오팜이 블록딜로 한번 급락을 했는데 오늘은 다시 3% 대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도 좋지만 반도체 회사도 좀 반등하는 그런 좀 기술주도 일단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대부분 지금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NC소프트는 제가 이게 미래세 보고서 보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 목표 주가가 175만 원이에요 125만 원에서 오늘 올려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거 잘못 봤나? 아침에 오탈자 아니야? 네? 오탈자 아니야? 아니요 175만 원 써있더라고요 보고서 보고 왔는데 지금 얼마예요? 100만 원인가? 지금 95만 원이에요 95만 원? 거의 두 배잖아요 목표 주가가 근데 이게 제가 잠깐 읽어보니까 그렇게 쓴 배경은 요새 뭐 갑자기 규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미 자율 규제 하고 있고 앞으로 2, 3년 동안 꾸준하게 대작 게임들을 계속 나온대요 일정에 따라서 NC가 그래서 그중에서 계속 나오면 매출이 늘어나니까 하기가 NC가 IP가 워낙 좋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화학될 수도 있는데 그런 목표 주가가 오늘 좀 나왔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SK그룹이 오늘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SKC도 좋고 SK케미칼은 이제 바이오사이언스 다음 달 상장이 있어서 오늘 출발 어제 이어서 오늘도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OCI가 어제 폴리실콘 가격이 항상 수요일 밤 저녁 6시에 피부인사이트라는 사이트에서 발표가 돼요 일주일 주간 단위로 근데 어제 무려 10%나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OCI 주가가 6% 일단 급등하고 있고 또 하나 시스템이 4% 오르는데 요새 UAM에 대해서 관심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대표 수혜주라는 인식 때문에 오늘 한 4% 정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지누스 예전에 한번 반덤핑 한번 얘기해드린 적 있잖아요 매트리스요 그 후로 사실 주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좀 안타깝게도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너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이 좀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지누스 실적이 안 좋아요? 네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아 우리 광고를 한 두 달 채웠더니 아 그래서 그런가 근데 비용 부담 때문에 좀 실적 쇼크로 오늘 한 4% 정도 아까 7에서 한 4% 정도 빠지는 것 같습니다 광고하고 있는 회사 실적이 안 좋다니까 마음이 아직 중단했었지 참 사실 주가가 그 후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서 오늘 좀 급나가 다시 합시다 광고요? 응 연락 주세요 다시 한번 잘 되셔야죠 네 그리고 오늘 메디톡스가 다시 5% 올랐고요 메디톡스 시각처에서 다시 판매 승인 냈다는 뭐 그런 뉴스 어제 또 나왔더라고요 계속 요새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은 좋은 뉴스 나왔어요 6% 급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익 IPS 같은 반도체 네페스 이런 기업들이 한 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도 좋고 뭐 IT도 다 좋은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코스닥도 어제 충격에서는 조금 벗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빨간색 다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연결될지는 5까지 연결될지는 좀 지켜보시고요 다시 지수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3043포인트 1.6% 지금 상승해서 지금 48포인트 올라 있고요 코스닥이 더 상승폭이 좋습니다 1.7% 15포인트 올라서 921포인트 지금 상승하는데 어제 하락폭의 코스피는 한 절반 정도는 회복이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절반 정도 회복되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후에 좀 상승폭 늘릴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별 동향은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전에 사실 지수 오르면 좀 파는 스타일인데 오늘 오전에 그래도 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2,100억 정도 양시장 합쳐서 외국인은 이제 소폭 매도 코스피 한 12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들은 오늘 금융 투자가 좀 많이 던지네요 던져요? 네 금융 투자는 좀 단기 성향이라 조금 팔고 있고 반면에 투싱은 좀 사고 있고 연기금은 한 100억 정도 좀 팔고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좀 오랜만에 사는 것 같아요 한 73억 정도 그래서 펀드 쪽에서 그냥 자산운용사 쪽은 오늘 오랜만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히토류 관련주가 오늘 한 4% 왜냐하면 이제 저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어떻게 보면 때리기잖아요 그러면 또 중국에서 히토류 규제할 수도 있으니까 관련 기업들이 오늘 4% 올랐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수혜주 철강주 올랐고요 반도체 대표주도 오늘 급등하고 있고 유가 상승으로 정유 또 비철금속 관련주 다 일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그리고 2차전지 업체들이 어제 정말 엄청나게 좀 빠졌는데 오늘은 대체적으로 소부장 기업들 2차전지 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늘 좀 되게 독특한 게 경기 민감주도 올라가는데 성장주도 같이 가요 그냥 지금 왜냐하면 어제 다 충격을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은 기술주도 어제는 삼성전자 보압하면서 그렇게 빠져가지고 지금 사실 어제 체감은 한 5% 빠진 거예요 네 사실 체감적으로는 진짜 한 2,600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 오늘 친환경도 좋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소외받는 업종은 그렇게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일부 아까 이제 실적 안 좋은 기업들 빼고는 다 되돌림이 좀 나오고 있어서 오전 분위기가 너무나 좋은 상태인데 이제 관건은 지금 한국의 시장 체력이 너무나 약해져서 오후에 이게 분명히 또 10시 반에 중국 영향을 받거든요 어제 중국 급 나가자마자 바로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증시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게 제가 제 호가창을 이렇게 볼 때는 재무제표가 좀 위험하다 안 좋다 이런 종목들은 힘을 못 쓰네요 왜냐하면 3, 4월 이제 저 맞아요 감사보고서 시즌 감사보고서 시즌이 이제 임박해오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지 그렇죠? 네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게 토스닥 같은 경우는 4년 연속 개별 영업이 적잖아요 그냥 관리 종목 되고 한 해 더 하면 상패 실질심사가잖아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감사보고서 또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요즘 회계사들이요 예전에 대우조선해양 사건도 있고 그래가지고 엄청 깐깐하게 보거든요 아마 올해 되게 늘어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를 지났기 때문에 어떤 회사들은 사실 연명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막 그냥 주가만 보고 사셨다면 적어도 지금부터 한 1, 2주 동안은 그거 다 필터링 하셔야 돼요 진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한 5종목 있는데 4종목 한 5%씩 나고 있는데 한 종목 상패되버리면 그거 끝나버리는 거거든 그잖아요 맞아요 상패되면 회생 기회가 없으니까 내가 좀 20% 물려도 좋은 기회면 회복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회생 자체가 안 되니까 진짜 주시면 억 하셔야 돼요 그런 거 한번 특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예요? 아니 그런 위험한 종목들 다 필터링 해가지고 사경인회 회사를 불러올려야 되나 전문인이 지금 위험한 회사 또 언급되면 또 사실은 그거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해야지 그래도 근데 이제 또 정작 또 당사자분들이 또 굉장히 불쾌하실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긴 하네요 자 그리고 또 뭐 리포트들도 있죠 리포트도 좀 많아서 제가 안 나와서 좀 이틀치 그냥 좀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차량용 디램 규모는 아직 작다라고 하나금융투자 김경민 연구원님이 보고서를 적어주셨는데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지만 디램 쪽은 영향은 좀 적다 왜냐하면 디램이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아직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 적기 때문에 아직은 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디램에 탑재되는 그 어플리케이션 판매량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PC 판매량이나 완성차 판매량을 비롯해 봤을 때 그 완성차는 1년에 한 9천만대 팔리는데 스마트폰은 한 14억대 정도 팔리거든요 그 다음 PC가 2.5억대 이미 기기 자체에서도 비교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작은 시장이고 디램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스마트폰은 보통 6기가 들어갔는데 자동차에는 보통 들어가는 게 1, 2기가바이트밖에 안 들어간대요 용량이 현재까지 근데 지금 테슬라를 보면 앞으로의 미래는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자율주행 모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테슬라의 임포테인먼트용으로 사용되는 디램은 8기가바이트가 이미 적용이 돼 있고요 거기다 ADAS라고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그쪽도 한 8기가 이게 적용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율주행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램이 당연히 램 기가 수가 거의 한 7, 8배가 튀어버려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향후에 시장 커질 수 있는데 다만 좀 시간은 많이 필요하겠죠 아직까지 그래서 그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삼성전자 오스틴 투자 확정이라고 KTV 투자증권의 김양재 연구님이 보고서 썼습니다 근데 아직 사실 확정된 건 아닌데 이제 이분께서는 그냥 아마 결정한 거 아닌가 어디 어디 KTV 투자증권의 김양재 어디서 확정이요? 무슨 오스틴 오스틴 증서라는 거 있잖아요 아 오스틴 네 오스틴 공장 삼사소스틴 네 그래서 지금 셧다운돼 있잖아요 한파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 얘기 뭐 잠깐 해드리면 그 장비는 아마 2022년에 들어갈 것 같고 소재는 2023년부터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데 화성에 이어서 이제 비메모리 생산기지로 이제 부상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이 오스틴 공장을 그 예전에 그 업룡만 좀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만드는 게 주로 비메모리고 뭐 이게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ddi 라든가 통신칩 rf 또 ssd 컨트롤러 뭐 아니면 자동차 등에 일부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고 있는데 보통 11나노에서 65나노까지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캡판은 12인치 규모로 인해서 월 9만장 생산이 지금 가능하고 1공장은 1996년도에 가동이 됐다고 원래 디랭 공장이었는데 2010년도에 그냥 셧다운을 해버렸어요 지금 가동 안 하고 이 공장이 2006년에 착공해서 7년부터 이제 가동이 됐는데 초기에는 이제 낸드 쪽이었어요 그러다가 2009년부터 좀 12인치로 전환하면서 2010년에 애플 모바일 ap 수준을 받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비메모리로 바꿔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러면서 지금 이제 대표적인 파운드리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개 지금 이제 공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 면적으로 보면 추가로 3개의 공장을 더 건설할 수가 있대요 지금 면적상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 좀 증설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작년 실적은 단기 순위 0.9조 원 정도 나왔고요 다만 지금 이제 현재는 가동이 중단됐다 그러나 KTV 투자증권에서는 채널 체크를 통해 삼성전자가 오스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을 했다라고 일단 적어놨고요 착공은 올해 하반기 2023년에 본격 양산 들어가게 되고 12인치 한 10만 장 규모라고 일단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5나노 이하의 아마 최첨단 공정이 생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의 공장에서는 좀 약간 저사양 제품 여기서는 고사양 그래서 TSMC랑 아직 격차는 크지만 최근에 뭐 엔비디아 수주도 받았고 퀄컴 수주도 받은 것처럼 향후에 계속해서 낙수 효과로 아마 수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기대를 해보자 그런데 여기서 함유하는 바는 결국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한테는 되게 좋은 뉴스 같아요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 그쪽에 동반 지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켜보시고 하긴 그걸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저렇게 그렇죠 공급망에 대해서 한다니까 이왕 하려고 빨리 하겠지 이미 거기에 공장 부지도 다 있기 때문에 다 있으니까요 결정만 하면 뭐 끝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텍사스에 하는 게요 바이든 행정부가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텍사스에 공장 지으면 또 IT 인력들이 가잖아 미국 내에서 이사를 간다고 텍사스도 민주당으로 그렇지 그게 지금 갓당갓당하거든 어차피 캘리포니아에 충분하고 바이든한테 잘 보이는 길이야 그리고 이제 IT 얘기 좀 더 해드리면 MLCC 가격 인상이 아마 현실화된다라는 보고서가 좀 나와 있는데 NH투자전권의 이규화 연구원이 쓴 자료고요 대만 언론에서 무라따뿐만 아니라 삼성전기 그리고 일본의 TDK 이 기업들이 이제 5G 스마트홈에 들어가는 고부가 같이 MLCC 가격 인상을 할 거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대만 업체들 대표적으로 야계오라든가 왈싱 같은 기업들이 MLCC 가격을 올리겠다고 일단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고 일본하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었는데 대만 언론에서는 아마 할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야계오 같은 경우는 3월 1일부터 가격을 이미 25% 인상한다고 언급을 했고 이미 공급이 좀 부족한 상태고 또 거기다 5G 스마트폰 차량용 반도체가 워낙 지금 부족하지만 어쨌든 자동차 생산이 앞으로 증가하게 되면 이쪽 전장용 쪽으로 MLCC 많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가격 인상은 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MLCC 업체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KTV 투자증권의 라진성 연구원님이 재건축 규제 완화될까라고 적어주셨는데 목동 2, 3, 4단지에서 10단지가 재건축 1차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요즘에 전담 조직 만들어서 재건축 밀착 지원을 지금 하고 있대요 지원을? 네, 재건축을 독려하는 것 같아요 빨리 하라고? 양천구가 처음으로 지금 목동 아파트 자치구 중에서는 처음이래요 목동 아파트 단지 재건축 적극 지원하기 위해 목동 재건축팀을 신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원구도 연구 영역을 발주한 상태고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목동일 때 아파트 대부분이 재건축 가능형에 30년을 다 넘겨버렸대요 대부분 너무나 노원구가 됐기 때문에 노원구도 안전지단 대상이 전체 아파트 중에서 46%가 넘는다고 합니다 노원구가 되면 또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노원 한번 시작하면 계속 되죠 거의 산 게 주공 비롯해서 그리고 4월 달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여야 후보들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다 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 기조와는 다르지만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건축 규제 완화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인테리어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튼 코로나19 때문에 인테리어 시장이 커진 건 사실인데 온라인 쪽으로도 요새 매출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국내 쪽도 지금 아파트 거래량은 좀 감소를 하고 있지만 실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좀 성장하지 않을까 인테리어가 단지 코로나19 때문에 성장한 게 아니라 구조적 성장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자재 업종 좀 관심 갖자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메가트렌드라고 KB증권에서 팀을 구성해서 보고서를 썼는데 제가 요약분만 좀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가 가상세계를 합친 말이고 일단 어떻게 보면 본인을 대신하는 아바타가 대신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걸 하잖아요 나를 대신한 가상체험인데 한국에는 네이버의 제페토가 좀 유명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로블록스라고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이 거의 다 하는 게임인데 어쨌든 이제 2020년 9월 제페토에서 블랙핑크 팬사인회가 개최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닌텐도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시에 선거운동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가상세계를 활용해서 오프라인에 유력한 팬덤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면 정치인들이 이런 걸 이용해서 뭔가 캠페인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죠 동물의 숲 그게 그렇게 재밌다던데 네 그게 정말 엄청나게 동수 거기서 이제 대통령 후보가 연설을 했으니까 많이 바뀐 거죠 상황이 그래서 콘텐츠 제공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이런 세계가 열려버리면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또 여기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 서비스 내에서 트래비스 스콧의 공연 중에 하나가 에스트로노미컬이라는 공연이 있었는데 이게 공연을 할 때 보통 오프라인에서는 수익이 18억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여기서 공연을 했더니 216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가상세계에서 했더니 훨씬 지금 압도적으로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가상세계 시장이 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메타버스를 어쨌든 우리가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G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초고속 통신이 좀 있어야 되고 이게 끊기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하드웨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그리고 AR, VR 특히 VR 기기 요새 투자들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상세계 하기 위해서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은 어쨌든 메타버스 좀 반드시 한번 공부는 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이다솔 부장님 한번 오셔가지고 그때 강의도 한번 하셨던 것 같긴 한데 김상훈 교수라고 메타버스 최고 권위자죠 가운데 하나는 따로 프로그램 한번 했죠 그렇게 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화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오늘 좀 자동차가 요새 좀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도 확실하게 결론이 난 건 아닌데 일단 이제 관련 보고서들만 좀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비용은 1조 원 정도 들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작년 실적에 그냥 다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 실적인 영향이 없고 대신증권에 한상훈 연구원이 적어주신 거는 일단 이 재연실험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터리 셀 분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그리고 남경공장 중국의 양산 초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이미 다 개선사항을 적용을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사고는 좀 안 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분리망 문제의 경우 송상은 확인이 됐는데 실험에서는 어쨌든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LG와 현대차의 분담률은 결정이 안 된 상황이고 그리고 화재 사고 발생 자체는 일단 아쉽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전략 리콜한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그리고 LG와 현대차가 아직까지는 협력 관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서로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새 현대차 얘기 나와서 말씀 더 드리면 현대차가 요새 UAM 전문가를 굉장히 많이 영입을 한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여성 사회이사로 이지훈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이 부교수님을 내년 8월에 사회이사로 영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을 좀 키우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뉴스들 많이 보셨겠지만 타이거 우주가 교통사고 났잖아요 GV80이 뭐 살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전복이 됐는데 차 안에서 겉에는 많이 까졌는데 안에는 대체로 나쁘지 않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네시스 GV80이 갑자기 어떻게 보면 홍보 효과를 얻었다 그런 내용도 많더라고요 이제 행사 차량이다 보니까 문짝에 노고가 크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예전에 조용필씨가 옛날에 그때 언제 80년대 90년대에 벤츠 타고 다니다가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일단 크게 다치지는 않은 거예요 뭐냐면 그때 이후로 벤츠가 우리 한국에서 안전한 차의 대명사로 인직이 돼가지고 진짜 많이 팔렸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인기인 이렇게 타고 다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그 차에서 어쨌든 생명이 지장이 없는 게 밝혀지면 아 근데 타이거 우주는 건강하게 걸어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될 것 같아 근데 하여튼 사고가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뭐 의식도 완전히 몸을 멀쩡하고 다행이죠 다리 부분도 무슨 연구장의 쪽은 아닐 다리 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리 부상은 정말 다이고 스포츠 업계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 어쨌든 제네시스가 좀 브랜드 홍보 효과는 제대로 받은 것 같아요 작년에도 박지윤씨인가 아나운서 분이실 건데 아 그렇죠 사고 났잖아요 XC90 볼보 볼보 하나도 안 다치고 그래갖고 XC90이 그때 당시 품절되고 그랬어요 타이거 우주는 차하고는 인연이 없나 봐 와이프가 드라이브로 막 차 깨고 했잖아 흑역사를 캐내고 그러시니까 그랬었지 그래서 아이오닉5에 대한 관심도 자동차 전반적으로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메리츠 정권의 이효진 연구원님은 자가격리 없는 여행이 시작되나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어제 마카와 중국 간 자가격리가 해제가 됐다고 하니까 실제로 이제 이미 뉴질랜드하고 호주 같은 경우는 서로 왕래가 좀 가능하다고 하고요 일부 국가들도 지금 하와이 같은 경우는 음성 판정 받으면 바로 그냥 격리 없이 입국 가능하다고 하니까 보면 이제 카지노 여행주 주가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뉴스들 몇 개 말씀드리면 강원랜드가 폐강지역 개발지원특별법 개정안이 보도가 됐는데 원래 세전이익의 25%를 이제 어떻게 보면 세금 같은 걸로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카지노 순매출액의 13%로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 본회의에서 26일 날 통과될 것으로 보이면 3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안 좋을 수는 있대요 왜냐하면 이게 2019년도에 과거 기준으로는 1,452억 원을 냈는데 이렇게 되면 1,925억 원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약간 비용보다는 드러나는데 다만 내국인 카지노 독점권을 2025년에서 2045년까지 20년 동안 독점 보장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걸 더 연장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이지만 단기 실적에는 좀 부정적일 수 있다는 건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MSCI 정기 변경이 내일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7천억 정도 외국인이 매도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이제 우려가 좀 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종목 교체는 없는데 일부 한국 비중이 조금 감소를 하나 봐요 0.1%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7천억 정도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조금 염두에 두시고 근데 오히려 그런 매도는 일회성이니까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빠진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2025년까지 EUV 공정을 위해서 ASML로부터 4.7조 투자를 해서 한 EUV 장비를 도입하기로 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EUV 하나하나 왜냐하면 삼성하고 TSMC만 구매를 했잖아요 근데 SK하이닉스한테 굉장히 호재죠 이걸 구매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업이 됐다는 거니까 그래서 총 5년에 걸쳐서 장비 입고가 된다고 하니까 SK하이닉스 경쟁력 강화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가 정말 중요한 게 유럽에서 반드시 승인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유럽의약품청 산하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에서 동반 심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위기 국면에서 어떤 약물 같은 거를 빠르게 검사하는 리뷰라고 하는데 여기서 바로 승인받는 건 아닌데 일단 여기서 검증평가를 받아서 긍정적으로 나오면 유럽에서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 부분 계속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BTV하고 카카오티비가 제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티비 원래 KT랑 LG유플러스가 지금 넷플릭스랑 손잡고 있는데 SK BTV 사용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왜 넷플릭스 못 보냐 근데 대신에 카카오티비 손잡고 카카오티비를 단독으로 여기 BTV 보시는 분들은 카카오티비를 볼 수 있게 제휴를 한다고 합니다 카카오티비랑 넷플릭스랑 동급이에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아무튼 그런 뉴스는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KT는 뭐 안 해요? KT랑 넷플릭스랑 하고 있어요 KT는 넷플릭스 하고 그리고 디즈니플러스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디즈니플러스도 이제 들어오잖아요 원래 LG유플러스가 넷플릭스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은데 거의 독점으로 하고 있었는데 KT가 넷플릭스랑 손잡고 카카오티비 장난 아니더라고 뭐 봐요 좀 많이 보는 것 같아 네 많이 들으시죠 어제 많이 봤잖아요 또 200만 조회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뚠뚠 뚠뚠 누가 승자가 될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틀 만에 나오신 어제 뭐 하루 잘 쉬었습니까? 네 어제는 정말 푹 쉬었습니다 근데 이제 푹 쉬긴 했는데 마음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푹 쉬었다고요? 네 쉰 게 쉰 게 아니죠 네 몸은 정말 잘 쉬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휴일 날 가세요 네? 휴일 날 휴일 날 가시라 휴일 날 휴가 가는 게 무슨 휴가예요? 가급적이랬잖아 아니 어제 사실 아침에 시장 보는데 아 드디어 올라가는구나 되게 했는데 웬걸 이게 중국 증시 급나가는 거 참 그러니까 오늘도 불안불안해 사실은 하도 요즘 전강 후약이라서 중국이 좀 올라가야 오늘 좀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